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의 또 인사드립니다 프로필 투어하러 또 왔습니다 장소는 어디냐면 여의도 근방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프로필 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프로필 내러 왔습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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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다행히 나감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박세네요 프로필 돌리기가 그리고 여의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?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이제 드디어 여름이 오나 봅니다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아무튼 코로나 조심 또 조심 또 안전 계속 하십시오 오늘 날씨입니다 와 대박 옷들과 옷들도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불과 어제만 해도 패딩 했거나 했던 느낌인데 그 다음 프로필 뿌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이구요 또 연습하러 갑니다 또 연습하러 갑니다 또 연습하러 갑니다 연습 많이 살 길이네요 아 어쩔 수 없죠 아무튼간 영상 잘 보시고 연습도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? 연습이 곧 정답인 것 같아요 꾸준함 꾸준함이죠 아무튼간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랑 좋은 댓글 부탁해요